월 10월 중장기 투자 우량주 삼성전자부터 제1기획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방산업주들, 대표주들은, 우량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향에 따라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금 어제 상당히 겁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상당히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중국은 또 반발을 했죠. 중국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은 아직 안 나오는데 아무튼 중국에서도 보복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진핑 향한 비난 화살 미국 쪽으로 돌려라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쪼고 있고 중국은 또 시진핑을 향한 비난 화살을 미국으로 돌려라.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아주 큰 약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업률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죠.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90만 건 좀 넘게 나왔는데 조금 이제 생각보다 적게 나온 예상보다 적게 나온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이제 경제 재개가 좀 되고 있구나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반등에 성공했죠. 코스피가 0.1%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가 0.2% 올랐고 자 지금 업종 대표주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다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흘러가죠. 자 거래소 쪽에 외국인이 오늘도 4,700억 매도 기관 2,400억 매수 들어왔죠. 자 코스닥도 500억 매도에 기관은 130억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의 계속되는 이런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죠. 자 한번 삼성전자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죠. 180만 주 들어왔고 외국인이 200만 주 정도. 자 외국인이 계속 팔아 되고 있죠. 계속 팔아 되고 있지만 자 지금 삼성전자만 유독 많이 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한 번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쭉 내려왔다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여기서도 치고 올라갔죠.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결국 이제 주말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설전 이런 부분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또 으르렁 거릴 겁니다. 그렇게 될 텐데 아주 큰 워낙에 큰 데미지를 주는 말을 어제 이미 했는데 미국 증시는 상승했고 우리 증시도 선방을 했죠. 미국 증시 힘을 얻어서 선방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 어떤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이제 데미지 받아놨죠.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 쪽으로 상당히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이제 바이러스의 재확산 이런 소식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올라갈 만한 주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등에 성공했죠. 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3.6% 하락하고 오늘은 1.6% 다시 올라섰죠. 지금 이제 올라선 상황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박스권을 이루면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 때문에 상당히 위트위트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크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실업 청구권 수가 예상보다 이제 좀 좋게 나오면서 반등을 했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에서 계속 에너지를 모으고 있죠. 눈치 보기 장소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때리기, 중국 때리기 그리고 시진핑의 미국 때리기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이 이거 올라가려고 하니 거의 눈치 보이고 또 내려가자고 하니 경제 재개되고 있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박스권으로 형성되고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오늘 뭐 모양이 좋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관이 50만주 들어오고 외국인이 30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주말에 이제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 아주 큰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추세는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보압으로 마감했죠. 자 현대차는 크게 움직임이 없죠. 어제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고 오늘도 보압으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기관이 2만6천 들었고 외국인이 8만6천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덩치가 큰 우량주들은 계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렇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주가를 잘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위치죠. 지금 특별한 이슈 없다면 이제 차주 정도 되면 지금 한 달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죠. 차주쯤 되면은 좀 올라서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기아차는 어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오늘 1.4%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양봉 잘 만들어냈고 윗골이 닳았죠. 아니 밑골이 닳았죠.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3만주 들어왔고 외인의 매도는 9만주 정도 얼마 안 나왔죠.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눌려졌습니다. 60선 맞고 많이 눌려졌죠. 그리고 수급도 좀 좋아진 상황이고 이제 누를 만큼 눌렀고 이제 좀 올라설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생명도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았지만 많이 내려왔죠. 지금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다시 올라가죠. 조정을 많이 받고 나면 보통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배당률이 거의 6%에 육박했기 때문에 더 크게 끌어내리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기관이 15,000 들어왔고 외국인이 35,000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이제 또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삼성생명 4시 40분쯤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이 뭐 아주 안 좋을 걸로 컨센서스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완전히 쇼크한 컨셉보다도 훨씬 안 좋은 그런 소식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려올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생명 같은 경우에는 자 제1기획은 아주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하고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기관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기관이 13만 주 들어왔고 외국인이 18만 주 정도 외국인이 조금 더 팔았죠. 그러면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61선 부근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시장 분위기가 이제 좀 돌아서면 자연스럽게 뚫고 올라가겠죠. 지금 60선까지 이제 다 모였습니다. 50, 20, 33, 60까지 다 모았죠. 이제 방향을 위로 잡냐 아래로 잡냐 뭐 이런 변곡점이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가겠죠.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이 아주 효킹한 안 좋은 그런 소식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도 배당률이 4.5% 이상이죠.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